파이 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일 오전 피 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.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시행사 대표 이 씨와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피 내사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. 최 전 위원장은 파이 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최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친분에 의해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검찰 조사는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인허가 청탁 명목이었는지와 대가성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은 또 필요할 경우 파이 시티 전 대표 이모 씨 등 관련자와 최 전 위원장 사이에 대질 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.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게 특가법상 알선 수색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1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등 소환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. 검찰은 또 파이 시티 전 상무 광모 씨의 자택을 어젯밤 압수수색하고 수첩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검찰은 또 파이 시티 측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당에게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. 촬영기자1호